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은 수제버거 준비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이드 메뉴들도 같이 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피클이 없어서 치킨무로 대신 준비했어요. 버거는 다섯개인데 각각 다 메뉴가 달라요. 와... 음... 역시 빵이 엄청 촉촉해요. 수제버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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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소스에 씹으면 괜찮아요 칠리 먹는게ği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인종의 부품은 그것도 맛있어 그런지 닭다리 엉덩이 치즈 치즈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기 음... 음... 으음... 으음... 너무 맛있어 내가 먹고 싶던 건 아이스크림 저는 또 한 번 먹어볼게용 진짜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는 왜 이렇게 먹는거 같나요? 좀 먹었을때는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상큼하니까 겉에 먹으면 간식도 맛있는데 통새우랑 소고기패티랑 같이 있어요 와.. 얘는 진짜 크다 통새우랑 소고기패티랑 같이 있어요 반쪽이 난다 한입 가만히 참은 한입 맛있게 먹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저는 내가 원래 한 건 못 먹지 못하고 이 집은 그냥 먹지 못하고 제가 다 먹었지만 그는... 그는 정말 맛있네요 그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도 정말 맛있다 그때는 이만큼 더 맛있다 랍랍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사이즈에 더욱더 구워진다 까짱 그리고 그냥 먹기 전에 먹으면 더 맛있어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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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저는 맛은.. 맛은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지만 바닐라가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산딸을 먹는게 더 맛있게 먹으면 오탕이 한입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리고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마주 한입 아주 맛있어용 하지만 식사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간장한 식감 그날 양념장 그는 저한테는 왜 안 먹으면 좋겠어요 소스가 매운 맛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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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안좋은데 너무 맛있어 없어여 여러 장면! 네 오늘은 수제버거랑 여러가지 사이드 메뉴들 같이 먹어봤는데요 역시 수제버거라서 빵도 너무 촉촉하고 그 소고기 패티가 결대로 씹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